가수나 배우 지망하시는 분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개새끼들이나 딴따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. 당해봤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겁니다. 우선 이제 가수 지망생 하려면 몇년을 돈을 꽈라 박아야 되는데 이게 사기꾼들이 대부분입니다. 기획사 연예엔터테인먼트사 이런 애들 다 사기꾼들입니다.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 안할 경우에는 패가망신당합니다. 여러분들 가수들이 화려하고 멋있게 살고 돈도 잘 벌거라 생각하지만 큰 오사입니다. 그건 100% 1% 확률 1% 상위 등급들만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지 그 밑에 사람들 다 빚쟁이로 살고 있습니다. 패가망신당하고 쿠팡에서 일하고 막노동하고 택시에서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